저희 사랑하면서, 효도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할머님, 아버님, 어머님, 노님들. 여사님, 이건 아니죠? 어디서 내 동생을 탐내요? 어, 거는 어. 너 이모님들 좋아하신다는 과세, 이분 다 갖다 드린 거였어? 아니, 태, 태지호보다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. 아이, 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. 아, 왜 상관이 없니? 나 정선자도 보고 싶은데. 20년 전부터 제 이상형이었고, 전 꼭 현정 씨랑 결혼할 겁니다. 여사님, 제 동생 좀 제가 포기해 주세요. 제발요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empower how to be husband read answers 고 ف hour gos ex 아멘